할머니의 죽음 현진건 조모주 병환 위도 3월 금음날 나는 이런 전보를 받았다. 이는 생가에서 놓은 것이니 물론 생가 할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단 말이다. 병환이 위독은 하다 해도 기실, 모낙에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여든을 둘이나 넘은 그 할머니는 작년 봄부터 시름시름 기운이 쇠진해서 가끔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손들로 하여금 한두 번 바쁜 걸음을 안 잊히게 하였다. 그 할머니의 5년 맞이인 양조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이승에서는 다시 못 보겠다. 동세라도 의로 말하면 친형제나 다름이 없었다. 60년을 하루같이 어디 뜻 한 번 거슬러 보았을까. 연애 연방 이런 넋두리를 섞어가며 양조모는 울었다. 운다 하여도 눈 가장자리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릴 뿐이었다. 워낙 연만한 그는 제법 울음답게 울 근력조차 없었다. 그래도 그 할머님은 팔자가 좋으시다. 자손이 느른 듯하고... 아이고... 끝으로 이런 말을 하며 울음이 한숨으로 변하였다. 자기가 너무 수한 까닭으로 외동자들을 앞세워 원이 되고 한이 되어 노상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그는 아들이 둘, 본래 셋이더니 그 중에 중부가 일찍이 돌아갔다. 직손자가 여덟비나 되는 그 할머니를 언제든지 부러워하였다. 지금 돌아가시면 호상이지. 아드님의 백발이 허연대. 라고 양모도 맛방망이를 치며 눈을 멍하게 뜬다. 나도 과연 그렇기도 하겠다 싶었다. 나는 그날 밤차로 생가를 향하고 떠났다. 새로 석점이 지나 기차를 나린 나는 벌써 돌아가시지 않았나고 염려를 맞이하느며 캄캄한 좁은 골목을 돌아들어 생가에 삽작 가까이 다다를째 곡성이 나는 듯 나는 듯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하건만 다행히 그 불길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삽작은 빡금이 열려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추녀 끝에 달린 그르만진 괴등이 간 반 밖에 안이 되는 마루와 좁작한 뜰을 쓸쓸하게 비쳐있었다. 우물뚝과 장뚝간 사이에 위는 거적으로 덮고 양간은 사짜리로 두른 울막을 보고 나는 가슴이 덜컥하고 날에 앉았다. 상청이 아닌가. 그러나 나의 어림짐작은 틀렸다. 마루에 올라선 내가 안방 아랫방에서 뛰어나온 잠 못 잔 피로한 얼굴들에게 이끌려 할머니의 거처와는 단칸 건너방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는 깔아진 듯이 아랫목에 누웠으되 오히려 숨은 붙어있었다. 그 앞에 앉은 나를 생선의 그것 같은 흐릿한 눈좌위로 의아롭게 바라본다. 얘가 누구입니까? 어머니 얘가 누구입니까? 예한 이 씨로 예절 알기와 효성 익기로 집안 중에 유명한 중모는 나를 가리키며 병자의 귀에 대고 부르짖었다. 몰라 환자는 담이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귀찮은 듯이 대꾸하였다. 제가 누구입니까? 할머니 나는 그 검버섯이 어룽어룽한 뼈만 남은 손을 만지며 물어보았다. 나의 소리는 떨리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으응 네가 우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고 그윽하나마 내가 잡은 손에 힘을 주는 듯 하였다. 그 개개 풀린 눈동자 가운데도 반기는 빛이 역력히 움직였다. 할머니의 병환이 어젯밤에는 매우 위중해서 모두 밤새움을 한 일 누구누구 자손을 찾던 일 그중에 내 이름을 부르던 일 지금은 팔결 돌린 일 온갖 것을 중모는 나에게 아르켜 주었다. 나는 그날 밤을 누울락 앉을락 깰락 졸락 할머니 곁에서 밝히었다.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돌아간 뒤에도 중모 많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불교의 독신자인 그는 잠오는 눈을 비비기도 하고 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연불을 그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적적한 새벽역에 해가와 같이 철양이 들렸다. 나는 새삼스럽게 그의 효심의 지극함과 그 정성의 놀라움에 탐복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방이라야 단지 셋밖에 없는데 안방은 어머니 형수들이 점령하고 뜰 아랫방 하나 있는 것은 아버지 삼촌 당숙들에게 빼앗긴 우리 젊은 잎에 사육촌 형제들은 밤이 되어도 단 한 시간을 눈붙일 곳이 없었다. 이웃집과 누누이 교섭한 끝에 방 한 칸을 빌면서 번지 아래로 조금씩 쉬기로 하였다. 이 짧은 휴식이 남아 공부인부 교란되었나니 그것은 산분들이로 집에서 불러들이는 까닭이다. 아버지와 삼촌들 내의 큰 심부름 잔심부름도 적지 않았지만 할머니 곁에 혼자 앉은 중모에 꾸준한 명령일 때가 많았다. 더욱이 밤새 한 시에나 두 시에나 간신히 잠을 들어 꿀보다 더 단잠이 왼몸에 나른하게 퍼진 새벽력해 우리는 끄들리어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할머님 병환이 이렇듯 위중하신대 너희는 대평치고 잠을 잔단 말이냐? 우리가 건넌방에 들어서면 그는 다짜고짜로 야단을 쳤다. 그중에도 가장 나이 어리고 만만한 내가 이 꾸중받이가 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그의 태도가 불쾌는 하였지만 도덕적 우월을 아는 우리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새웠다. 며칠들이나 된다고? 졸음오는 눈을 비비는 우리를 보고 그는 자랑스럽게 또 이런 꾸중도 하였다. 놀라운 효성을 부리는 게 도모지 우리 야단칠 미천을 장만하는 게로구나. 나는 속으로 꿀꺽꿀꺽 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한 번은 또 그의 명령으로 우리는 건넌방에 모여들었다. 그 방문은 여러 젖이었는데 문지방 위에 할머니의 지팽이가 놓이고 그 밑에 또 신으시던 신이 놓여있었다. 방 안 할머니의 머리맛 벽에는 다라니가 걸렸다. 할머니가 운명을 하시나 보다. 우리는 번개같이 이런 생각을 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들었다. 그는 담을 그리렁거리며 혼혼이 누워있었다. 중모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그의 귀에 들이대고 울음소리로 아미타불과 지장보사를 구슬프게 부르짖고 있었다. 한동안 엄숙한 긴장이 여기 있었다. 모두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10분 20분 환자의 신상에는 암호 별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잠이 드신 모양입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이 긴장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고 중모를 향하여 잠 주무시겠으리 염불을 고만 외십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그 뒤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섰던 자손들이 하나씩 둘씩 헤어졌다. 그래도 눈물을 섞어가며 염불을 맞이한 던 중모가 얼마 뒤에 재물의 부처님 찾기를 끈채었다. 그리고 끝끝내 남아있던 나에게 할머니가 중모가 왔다고 하던 일 자기를 다리로 교군이 왔다던 일 중모의 손을 잡아 비틀며 어서 가자고 야단을 치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숨꾸녕에서 무엇이 꿀꺽하더니 고만 저렇게 정신을 잃으신 것을 설명해 듣기였다. 그날 저녁때 할머니는 여상이 깨어났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신과 지팡이가 놓였다 치웠다. 다라니가 벽에 걸렸다 떼었다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자손의 얼굴은 자꾸자꾸 축이 나갔었다. 말하기는 안 되었지만 모두 불언 중에 할머니의 하루 밥이 끝장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조차 맞추어서 칠까지 먹여놓았다. 내가 처음 오던 날 상청이 아닌가고 놀랬던 그 울막도 이 관을 놓아두려는 의지가 아니었다. 그러하건만 할머니는 연애의 한 모양으로 그물그물 하다가 또 정신을 차렸다. 아니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도리어 많아간다. 자기 앞에 들어서는 자손들을 거의 틀림없이 알아맞히었다. 그리고 가끔 몸부림을 치면서 일으켜달라고 야단을 쳤다. 이럴 때 중모는 기벽스럽게 연부를 모시었다.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는 몸부림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다일렀다. 저를 따라 연부를 외셔요.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 일어날란다. 아이고 왜 그러셔요. 가만히 계셔요. 제발 덕분에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할머니는 마지 못하여 중모를 따라 두어 번 입술을 달싹달싹 하더니 또 얼굴을 찡그리며 애원하는 어조로 인자 고만 매시고 날 좀 일으켜 다고 네 인제 고만 가련다. 인제 가셔요. 가만히 누워 가시지요. 왜 일어나시긴 나무아미 타불 왕생 극락 나무아미 타불 할머니는 귀찮아 못 견디겠다는 듯이 팔을 내어져오며 듣기 싫다. 연불 소리 듣기 싫다. 인제 고만 해라. 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모는 질색을 하며 더욱 비장하게 부처님을 찾았다. 듣기 싫다. 듣기 싫어. 나는 고만 갈 테야. 할머니는 또 이렇게 재우쳤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저기 의외감이 있었다. 할머니는 중모보단 못하자는 불교의 독신자이다. 몇십 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만수양을 켜놓고 염불 모시기를 잊지 않은 어른이다. 정신이 혼혼된 뒤에도 염주 담은 상자와 만수양만은 일일이 아랑곳 하던 어른이다. 하루도 만수양을 세 값 네 값 켜시겠지. 금방 사다드리면 세 개씩 네 개씩 당장 다 켜버리시고 또 안 사온다고 꾸중이시구나. 작년 가을 내가 귀성하였을 때 개모가 웃으며 할머니의 노망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만수양 켜는 것을 그 하나로 헤어렸다. 그리하던 할머니가 왜 지금 와서 염불을 듣기 싫다는가. 그다지 할머니는 일어나고 싶으신가. 죽어가면서도 일어나려는 이 본능 앞에는 모든 것이 권위를 잃는 것인가. 저렇게 일어나시려니 좀 일으켜드리지요. 나는 보다 못해 이런 말을 하였다. 안 된다. 일으켜드릴 수가 없다. 하도 저러시길래 한 번 일으켜드렸더니 어떻게 아파하시는지 차마 배울 수가 없었다. 어째 그래요? 나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이 반문에 대한 중모의 설명은 더욱 놀랄 것이었다. 할머니가 작년 봄부터 맑은 정신을 잃은 결과에 늙은이가 어린애 된다고 뒤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이 두어 달 전부터 무엇을 자꾸 청에 잡수시고 오세고 요바닥에 함부로 뒤를 보았다. 그것을 얼른 빨아들이지 못한 때문에 재물에 뭉켜지고 말라붙은 데다가 뜨거운 불목에 데이고 궁둥이 언저리가 모두 벗겨졌다. 그러므로 일어나려면 그곳이 땅기고 배기어 아파하는 것이라 한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할머니를 모로 누이고 그 상처를 보았다. 그 자리는 손바닥 넓이만 지나 빨갛게 단 쇠로 지진 듯이 시커멓게 벗겨졌는데 그 위에는 하얀 해가 징그럽게 끼었고 그 가장자리는 도끼를 품고 아른하른이 부르터 올라 있다. 나는 차마 더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양조모 양모가 부러워하던 느른 듯한 자손은 다 무엇을 하고 우리 할머니를 이 지경이 되게 하였는가 왜 자주 옷을 갈아입혀드리며 빨아들이지 못하였는가 나는 이 직접 책임인 계모가 더할 수 없이 괘씸하였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를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 위에도 말하였거니와 할머니가 일이 된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벌써 몇 달이 되었다. 이 긴 시일에 제아몰이 효부라 한들 하루도 몇 번을 흘리는 뒤를 그때 족족 빨아낼 수 없으리라. 더구나 밤에 그런 것이야 일일이 알 수도 없으리라. 하물며 계모는 시집오던 첫날밤부터 골머리를 앓으리만큼 큰 병객이다. 병명은 의원을 따라 혹은 변두머리라고도 하고 혹은 뇌진이라고도 하고 혹은 선천 부족이라고도 하였지만은 하나도 곤쳐주지는 못하였다. 삼십이 될락말락 하거만 육십이나 칠십이 다 된 노인 모양으로 주야장천 자리보전하고 누워있는 터이다. 제 몸이 괴로우니 모든 것이 싫은 것이다. 그리고 나까지 아우르면 아버지 슬하에 아들만 내신하 되건만 지금 육십 노경에 밭드는 어느 아들 어느 며느리 하나 없다. 집안이 넉넉지 못한 탓으로 사방에 흩어져서 제 입을 칠하기에 눈코를 못 들은 까닭이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쓴 물만 입안에 돌 뿐이었다.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때 내가 할머니 곁에 갔을 적이었다. 할머니는 그 뼈만 남은 손으로 나의 손을 만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나를 불렀다. 이제는 다시 못 보겠다. 이제는 다시 못 보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가 안 죽니 그런데 너 내 청 하나 들어주겠니? 네? 무슨 말씀입니까? 나 날 좀 일으켜 닿고 나는 눈물이 날 듯이 감동하였다. 어찌 차마 이 청을 떼칠 건가? 나는 다짜고짜로 두 손을 할머니 어깨 밑으로 넣으려 하였다. 이것을 본 중모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말렸다. 얘 니가 또 왜 그러니? 일으켜 드리면 아파 하신데도 그 애가 그러네? 그때 약을 사다 드렸으니 그 자리가 이제는 아물었겠죠. 나는 되었단 말을 듣는 그날 약사다 드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였다. 아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도 일으켜 드렸더니 몹시 아파 하시더라. 나는 주춤하였다. 할머니의 알른 것이 애처로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누워 계셔요. 예? 일어나시면 아프십니다. 중모는 또 잔상이 타이르듯 말하였다. 할머니는 물끄러미 나와 중모를 번갈아 보시더니 단념한 듯이 눈을 감았다. 한참 앉아있다가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때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문득 어디를 가 라고 물었다. 나는 주춤 발길을 멈추었다. 할머니는 퀭한 눈으로 이윽히 나를 쳐다보더니 무엇을 잡을 듯이 손을 내어져 오며 우는 듯한 소리로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방님이 무엇이아요 중모는 바싹 할머니에게 다가들며 애초롭게 아르켜드렸다. 이때 마침 할머니의 잡수실 배즙을 가지고 들어오던 둘째 형수가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안방을 향하고 외쳤다. 할머니 좀 보아요 서울 아스바님더러 서방님 서방님 하십니다. 이 외침을 듣고 자부와 손부들은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에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또 할머니의 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떠한 나쁜 영향을 초취할지라도 안이 일으켜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요바닥 위로 반자를 떠나지 못하여 아 아 라고 외마디 소리를 쳤다. 나는 얼른 들어 올리던 손을 빼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눕기 싫어하던 요 위에 누운 뒤에도 할머니는 알키를 맞이 않았다. 나는 적지 아니한 꾸중을 모시었다. 이윽고 조금 진정이 되더니만 또 팔을 내져우며 기를 쓰고 가슴을 덮은 이불자락을 자꾸자꾸 밀어나리였다. 감기나 들까 염려하는 중모는 그것을 꾸준히 도로 집어 올렸다. 할머니는 또 손을 내어 밀더니 이번엔 내 조끼 단추를 붙잡아 다리였다. 왜 이리 하십니까? 단추를 빼란 말씀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였다 하여도 끄덕이려는 의사를 보였을 뿐이었다. 나는 단추 한 개를 뺐다. 그래도 할머니는 자꾸 조끼의 단추와 씨름을 맞이하니 하였다. 나는 단추를 낱낱이 빼눈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니 그는 또 옥고름과 실랑이를 시작하였다. 옥고름을 끓을까요? 나는 또 옥고름을 끌렀다. 끓은 뒤엔 할머니는 또 소매를 잡아다렸다. 왜 이리 하셔요? 벗어라. 답답지 않니? 여기저기서 물어 멈추려고 애쓰는 웃음이 키키하였다. 나는 경멸과 모욕의 시선을 그들에게 던지었다.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기에 나의 단추 끼운 것과 옷걸음 맨 것과 저고리 입은 것조차 답답해 보일 것이랴. 여기는 쓰디쓴 눈물과 살을 점이는 슬픔이 있어야 하겠거늘 이 기막힌 광경을 조소로 맞아야 오를까? 나는 곧 그들에게 침이라도 배앗고 싶었다. 하되 나의 마음을 냉정하게 살펴본 즉 슬프다. 나에게는 그들을 모욕할 권리가 없었다. 형수들 앞에서 앞가슴을 풀어져 치려는 할머니가 민망스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가엾다 생각하면서도 나의 속 어대인지 웃음이 움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내가 젊은이 폐가 모인 이웃집 방에 들어갔을 때 무슨 자미스러운 일이나 보고 온 사람 모양으로 득이 양양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허리를 분질렀다. 거기에서는 할머니의 병세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들은 하나도 한가한 이가 없었다. 혹은 변호사 혹은 은행원 혹은 회사원으로 다 무한년하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암만 해도 내일은 좀 가보아야 되겠는데 나는 그 전보를 보고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어. 올 때 친구들이 북포니 뭐니 부위를 주길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돌아가셔도 자손들에겐 그렇게 전보를 놓으니 하대 그려. 그래 모두 받아왔는지 아이고 참나. 그 중에 제일 연장자로 쾌활하고 말 잘하는 백형은 웃음 섞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암만 해도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진 않은데. 이거 큰일 난 걸 가는 수도 없고 나는 곧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 은행원으로 있는 육촌은 이렇게 맞방망이를 쳤다. 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산 방직회사에 다니는 사촌이 이런 제의를 하였다. 옳지. 참 그래 보아야 되겠군. 아버지께 이 사연을 아뢰었다. 시방 그물그물하시지 않나? 그러면 하여간 의원을 좀 불러올까? 의원은 아버지와 절친한 김주부를 청해오기로 하였다. 갓을 쓴 그 의원은 얼마 안이 되어 미륵같은 몸뚱아리를 환자방에 나타내었다. 매우 정신을 모으는 듯이 눈을 날이 감고 한나절이나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앉는다. 매우 말씀하기 안 되었소만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은 못 넘길 것 같소.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기실 조금도 말하기 어렵지 않은 듯이 그 의원은 최후의 판결을 언도하였다. 글쎄 그래 워낙 노세하셔서 오래 부질을 하실 수 없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얼굴로 아버지는 맞방망이를 쳤다. 가려던 자손은 또 붙잡혔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한결 돌리었다. 가끔 잡수실 것을 찾기도 하였다. 잡수는 건 쭉하여야 배즙, 국물에만 한술도 안 되는 진지였다. 쭉과 미음은 입에 대기도 싫어하였다. 그리고 전일에 발라들인 양약이 휴엄이 나서 상처가 아무렸던지 자부와 손부에게 부축되어 꽤 오래 일어나 앉아있게도 되었다. 그 이튿날이 무사히 지나가자 하늘 위에 무지를 비소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환자의 수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시간 아는 데 들어서는 양의가 나으리란 우리 젊은 폐의 주장에 의하여 의원 원장으로 있는 천협의학사를 불러오게 되었다. 그는 진찰한 결과에 다른 증세만 겹치지 않으면 2, 3주일은 무려하리라 하였다. 그래, 그저 그럴 거야. 아직 괜찮으신데 백주에 서둘고 야단을 하였지. 하고 일이 바쁜 백형은 그날 밤으로 떠나갔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 곁을 떠난 적 없던 중모가 마당에서 한가롭게 할머니의 뒤흘린 바지를 빨고 있다가 웃는 낯으로 우리를 맞으며 할머님이 오늘 아침에는 혼자 일어나셨다. 시방 진지를 잡수시고 계시다. 어서 들어가 보아라. 나는 뛰어들어갔다. 자부와 손부에 신기해 여기는 시선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정말 진지를 잡수고 있었다. 나는 빙글빙글 웃으며 할머니,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할머니는 합죽한 입을 오물오물하며 막 떠넣은 밥 알맹이를 삼키고 내가 혼자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나긴 흉악한 놈들 암만 일으켜달라니 어디 일으켜주어야지 이제 나 혼자라도 일어난다 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어제 의원이 왔지요? 이제 할머니가 곧 나으신대요. 정말 낫겠다고 하던 음? 하고 검버섯 핀 주름을 밀며 흔연한 웃음의 그림자가 오래간만에 그의 볼을 스치었다. 나의 눈엔 어쩐지 눈물이 핑돌았다. 그날 밤차로 모였던 자손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나도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맑게 개인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 아르나르란 아지랑이가 그 하늘거리는 기볼로 본비단을 짜내는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나는 깨끗하게 춤복을 차리고 친구 몇몇과 우이동 앵화 구경을 막 나가려던 때였다. 이때 뜻 아니한 전보 한 장이 닥치었다. 오전 3시 조무주 별세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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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